30도 내외의 더운 주말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비는 제주도와 우리나라 남서쪽부터 내리겠고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보다는 남부쪽에 많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북부는 비의 양이 적어도 구름이 끼기 때문에 기온이 일요일보다는 수그러들겠습니다. 일요일 30도 내외를 보이던 지역도 월요일에는 20도 내외로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중부지방은 밤부터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주 기온은 최고기온이 20도에서 25도 분포로 이번 주말처럼 30도를 육박하는 더위는 아니겠습니다. 지금까지 옙티비였습니다.